압축팩 내부에 옷걸이를 정착! 5벌의 옷을 하나에 다 넣고 에어만 빼면 마치 한 벌처럼 두피를 확 줄여주는 효과! 두툼한 패딩 5벌도 쭉! 두꺼운 겨울리트 5벌도 쭉! 너무 편하게 공간 확보! 초미닛! 초강력 에어 펌프로 강한 힘으로 에어를 흡입! 진공 압축! 부피를 확 줄여주는 효과! 옷장 정의 신! 스페로우 하우스! 얼마나 확 줄어드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. 초미닛 초강력 에어 펌프로 더툼 한 번만 눌러주면 우와! 순식간에 확 줄어들죠? 우와! 이렇게 단단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압축된 거 보이시죠? 옷장이 넓어지고 쾌직해지는 효과! 여러분도 지금 꼭 한번 해보세요! 꽉 차서 안 들어가고! 겨울 패딩 점퍼! 이걸 다 어쩌죠? 이제 옷 5벌을 한 벌처럼 부피를 확 줄여주는 효과! 옷걸이 형이라! 정리도 쉽게! 공간이 살아나는 마법! 옷걸이가 달려있어서 한 번에 5벌 압축해서 걸어주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. 진공 압축 보관하니까! 진두기! 곰팡이! 습기 걱정까지! NO! 삐죽삐죽한 파인애플도 견디고 생수통을 들어올리는 애구성으로 쓰고 더 쓸 수 있는 탄탄함! 보세요! 얇은 압축팩에서 사람만한 곰인형이 나오는 마법! 철진한 두꺼운 이불도 쭉! 두꺼운 겨울 리트 5벌도 한 번에! 두툼한 베개도 빠르게 쭉! 바닥용 도퍼도 손쉽게 압축! 장롱이 넓어치는 교과! 옷장 정리의 신! 스페로우 하우스 압축팩! 옷장이 터질 것 같아서 정말 골치였는데 축하니까 오히려 공간이 남아요. 초미닛! 초강력 에어 펌프로! 진공 압축! 두꺼운 패딩, 코드, 수건 등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스페로우 하우스! 또 있습니다! 꽉꽉 들어차 안 닫히는 캐리어! 손쉽게 손으로 말기만 해도 에어를 팍팍 압축해주는 여행용 압축팩까지 다음으로! 여행 가방이 넉넉해지는 효과! 캠핑 가서 큰 에어 매트리스도 빵빵! 물놀이용품! 바람 넣을 때도 바람 뺄 때도 사용 가능! 옷장 정리의 신! 스페로우 하우스 압축팩! 초강력 압축펌프 권채! 연결로질 7정! 옷걸이형 압축팩! 롱코트용 1개! 반코트용 2개! 점퍼용 2개! 큰 사람용 압축팩 2개! 중간 사람용 2개! 또 드립니다! 여행용 손마리 압축팩! 배용 2개! 중형 4개! 소형 4개! 총 27종 압축팩 풀세트가! 한 달 19,933원! 품질 확인 꼭 확인하세요! 스페로우 하우스는 AS도 확실! 불만족 시 100% 환불 포장!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!